내 안에 양심이 있더라, 육바람이 있더라 정도만 아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카르만 만드실 때 벌써 이런 요소들을 배합하는 거죠. 육바람이를 넣어서 아공복궁의 진리를 넣어서 작품을 만들 수만 있으면 저는 되지 않냐.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면 레벨이 올라가시는데 레벨이 안 올라가더라도 진리만 알면 여러분 지금 이미 쓰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거 아셨죠? 바로 가시다가 버스에서 누구랑 십이 붙었더라도 아공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몰라 일단 몰라 하신 뒤에 생각감정 오감이 휘둘리지 말자. 모두 참나의 작용이다. 이왕이면 육바람일로 대하자. 요것만 한번 지나가 주셔도 생각으로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후에 덜 할 작품이 나와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처신했던 게 딱 좋았다. 거기서 더 갔으면 후회했겠다. 그때 기분에는 시원했을지 몰라도 지금 밤은 보면 후회했겠다. 요거 하나 만드시면요. 보살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보살도. 그래서 보살되는 훈련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학당 1년 다니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발 오늘 지금부터 하시라는. 가면서 바로 보살. 보살 되세요. 몰라 하시는데 뭐 어렵나요? 몰라만 좀 하시면 꼬맹이도 알아요. 눈 밝아지고 머리 시원해지고 마음 평온해진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 5분만 하시면 진지하게 우주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러고 나면요. 눈이 맑아지고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이용해서 남한테 지적할 것도 그 기운을 이용해서 해보고 그 기운을 이용해서 뭔가 처신해보시면 결이 달라집니다. 전주의 square 메他에 대해 이야기하고igmat署을 nossasistäya 할 수 없을 conducting إن仔 가능성의 아래에 대해서 제가 chances을 드릴еч을 받았습니다.